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판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취임한 이후에 다음 달이면 이제 김명수가 퇴임을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사법부의 판결, 이게 뭐 고무줄이다, 이게 럭비공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에 관련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판사가 6개월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구속시키지는 않았지만 6개월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합니다. 계속 줄리 의혹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행범이고 연쇄살인범과 같습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각종 방송에 나와서 줄리 의혹을 퍼뜨립니다. 이건 왜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나이가 76세입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은 법정 구속시키지 않느냐? 조국이 입시 부정으로 1심 재판 결과 2년형을 받았습니다. 2년형을 받았는데, 조국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자신에 대한 입시 부정을 수사한 이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입니다. 그런데 왜 조국은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장모는 구속을 시키느냐? 이 정진석에 대해서는 노무현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6개월 징역형을 때리면서, 왜 계속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줄리어 의혹을 오늘도 퍼뜨립니다. 매일같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건 지금 구속시키고 빨리 엄중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의 이야기입니다. 법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죄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벌을 주는 것이 맞느냐. 뭐 고민거리입니다. 정말 개인의 사정도 다르고, 또 범죄의 사실 내용도 다르고, 반성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들도 언론도 어떤 보도를 할 때, 이게 정말 일면 톱에 크게 나갈 일인가, 아니면 조그맣게 나갈 일인가. 일면 톱에 크게 나가는 것과 조그맣게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가 있다면, 거기에 형량을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죄, 똑같은 죄질을 놓고, 이 판사마다 재판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벌금인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징역형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재판을 질질 끌고, 재판이 4년, 5년째 재판이, 결론도 나오지 않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재판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되는데, 조국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바깥에서 검찰을 공격하고,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입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설립한 이 기구입니다. 미디어 법률단,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유튜버 강진구, 박대용, 안혜욱, 이 세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이것 아니어도,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안혜욱 같은 사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 채널 더 탐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진구죠. 이 더 탐사에서는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는 조나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줄리다.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제가 계속 연쇄살인범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단에서 또 경찰에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하면서, 좀 엄중 처벌해달라. 지금 계속해서 이게 허위다, 줄리어역이 허위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결론이 났는데도, 아무런 사과 반성도 없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이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이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 것이다. 누구나 지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 이걸 빨리 수사하고, 빨리 체포하고, 빨리 구속하고, 빨리 기소해서 잡아 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잡아 넣어야 이 지금 가짜뉴스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지금의 가짜뉴스의 성격입니다. 한 번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계속해서 그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 내용으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뉴스를 해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시청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어야, 사람이 개를 문 적이 없는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해야, 이게 관심을 끕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진석에 대한 6개월 징역형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정진석이 한 이야기는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의 죽음 관련해서 노무현이 부부싸움을 했고, 노무현의 부인인 권양숙이 가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고, 이게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6개월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6개월 징역형을 때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또 검찰이 500만 원 벌금형 구형을 하는데, 6개월 징역형 실행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은 전무 우무한 일입니다. 지금 이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가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고, 이 판사가 노사모다, 노사모와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판사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노사모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이 판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이 노무현 노사모 활동처럼, 노사모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지금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판결에 이렇게 명예훼손을 가지고 징역 6개월을 때리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역 6개월을 때리는 일은 거의 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검찰이 500만 원 벌금 구행을 하는데 징역 6개월을 때릴 수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시민은 1심에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벌금형입니다. 대부분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히 유튜브나 SNS상의 가짜뉴스는 지금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팩트체크를 해서 계속 사실을 알려주는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엄벌에 차하는 방법이 그나마 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미디어 법률단에서 적확하게 찝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구, 박대용, 안혜욱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줄리어역과 관련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기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어떤 사과,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줄리어역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도 또 퍼뜨릴 겁니다. 잡아 넣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또 이 방송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사람들 기소가 되고 나면 100만원, 500만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줄리어역을 퍼뜨려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1억원씩 벌면 그 뭐 벌금 500만원 그거는 자신들에게 형벌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벌금 내고 1억 벌면 된다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차하는 이 부분을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이 수사 지침으로 정할 수도 있고 판사가 판례에도 따르지만 이 판사들은 대법원의 인사라든지 대법원의 지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벌에 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수사하는 쪽에서나 또 이 재판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짜뉴스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하고요. 지금 이 재판의 형평성입니다. 왜 정진석은 6개월 징역형을 받는데 이 줄리어역을 퍼뜨린 강진구, 박대용, 안혜욱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줄리어역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장모는 법정구속이 되는데 왜 조국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많은 판사들이, 많은 검사들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5년, 10년 된 해묵은 일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국정이 정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